아이쿠 제훈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촬영이랑 편집이랑 좀 쉬는 날이에요 가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쉬는 날로 정해놓고 쉬는데 아는 동생이 이제 자기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좀 보아 달라고 같이 촬영을 하자고 오늘은 예정이 없던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일 안 하기로 한 날 하게 만든 거예요 얜 나쁜 거야 저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맥립으로 할 수는 없죠 저희 동생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줄까 합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뭐야 화도 많이 써서 이게 고정이 안 되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메로나 바틀 와사비 몰래카메라입니다 자 우선은 메로나 바틀에 구멍을 내줄 건데 이 밑에다가 내게 되면은 티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까서 구멍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요게 요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좀 고정을 시켜놓고 메로나 우유를 빼주는 거예요 강 와사비 약 와사비가 아닌 강 와사비 와우 구멍 안에다가 와사비를 잔뜩 때려 넣는 겁니다 와사비 와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와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우 눈 매워 버티 테이프도 가이로 깔끔하게 잘라서 이 부분에 정리하lin 무슨 맛인지 살짝 먹어볼까요? 이거? 너 간다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포장을 잘 펴서 드라이기 야 이거 죽었다 진짜 미안하네 일단 밑에를 보면 의심할 껀덕지가 없어요 딱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거 드라이기로 조져놨기 때문에 아주 잘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가방에서 꺼내서 줄 거기 때문에 여기 살짝 이런 스크래치 정도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새 거거든요 위에도 막혀있고 얘를 가방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로나 바틀 두 개를 편의점에서 그 친구 보는 앞에서 사서 제 가방에 또 넣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살짝 이동해서 야 여기 있다 하자 그러고 이 친구한테 이 와사비 메로나 바틀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선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생각만 해도 이거 완벽한 플랜입니다 오늘 완벽한 플랜 네 이제 동생을 만나러 나왔는데 가방에다가 제가 일단 넣어 왔습니다 넣어 왔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정말 정말 덥네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오늘은 고생 많았다 아 왜요?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고요 유튜브 지금 원래 아프리카 방송하다가 그치? 네 그쵸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건가요? 다시 시작해? 그래서 일단 우리 PC방에서 먹방하기로 했잖아 네 그쵸 그전에 지금 하나 영상 짧게 하나 더 찍으려고 뭐 어떤 거요?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맨날 형 올때메로나 올때메로나 하면서 메로나 바틀 한 번 먹어달라고 이 뭐니? 바틀? 주스 뭐 그런 거예요? 우유 같은 뭐 그런 거 있나봐 아 우유 같은 거? 그래갖고 리뷰가 아니 리뷰 근데 많은데 많이 이미 하셨는데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형이 형이 하는 것도 궁금해 하는 거죠 구독자분들이 그치 그래서 올때메로나 오늘 메로나 바틀 한 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로나 녹여놓은 거라 그러던데 어 자 리뷰를 찍을 장소를 대략 좀 찾아보고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메로나 바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맛있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지 일단 뭐 메로나 바틀 뭐 보시면은 옆에 아이스크림 그림 보이시죠? 뭐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빨리 보여드릴게요 뭐 영어로 메로나 한글로 메로나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맛인데 네 그냥 이거 그거 아니야? 아이스크림 녹여놓은 거? 그러니까 딱 그런 거 같아요 너 먹어봤어? 아니 안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먹어봤어? 진짜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? 네 그러면은 일단 메로나 둘이 시식하고 네 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흔들고 따서 어 어 따는 게 있네요? 어 안에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서 자 일단 남자답게 건배 한 번 딱 하고 원샷? 원샷은 오버 왜요? 알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달짝지근하지? 저는 왜 뭔가 톡 쏘는 거 같죠? 저는 왜 뭔가 톡 쏘는 거 같죠? 어? 이게 상한 건가? 에이 톡 쏠 맛 없어요? 어? 전혀 없는데? 전혀 없는데? 이거 한번 드시고 드시고 드시면 돼요 진짜 뻥 안치고 아니야 넌 먹어 어 아 왜 그래? 멀쩡한데 이거? 괜찮아 뭐가 멀쩡해요?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먹어봐 한 번만 더 먹어봐 상한 거 같은데? 아니 뭐 상하긴 뭘 상해 다시 먹어봐 말이 안 돼 대꼬 불의 음식을 형이 사줬는데 어? 아아암 아암 아아암 아아암 야 창아가 앉아봐 형이 와사비 넣었어 와사비 넣었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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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강와사비 넣었어 왜 그래요 형 진짜아 티 안나지? 아아암 전혀 몰랐지? 몰랐죠 어떻게 한 거예요? 와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와아암 자 이거 열면 나오죠 이거 열면 여기요? 구멍이 뚫려있죠 뚝 으으으으으으으으 하하 뭔가 매운데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길래 탄산 넣어 있는 건가 메로소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메로소다 치고는 너무 매우면서 약간 맛이 이상하면서 그래 메례나 바틀 강와사비 몰래카메라 성공 우리 친구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같이 촬영하자고 했으니까 세상이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저는 가르쳐주고 보여줬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로나 바틀 저거 리뷰를 해달라 그런 적은 없죠. 무슨 메로나 바틀 리뷰입니까. 아 불어졌어요 그거? 뻥이었죠.